죄송합니다 뭐시뭐시 죄송한데 제가 방송중이라서요 정연씨 나 지금 봤다 이거 제 개인 방송이라서요 내 노트북이 알지? 네 죄송한데 잘 안들려요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삐 야 내가 선수칠래 어 제가 제 엽사 보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어때 봐봐요 이거 이거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분명히 이런걸 뿌릴거란 말이에요 이런거 이런거 여러분 캡처하세요 캡처해요 캡처해요 내가 선수쳤어 야 뿌려봐 나 이런거 두려워하지 않아 엽사도 없어 내꺼? 다 봐 다 봐 다 봐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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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엽사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정연이를 채영이가 딱 하고 찍었어요 그 위에는 사나의 이런 예쁜사진도 있는데 비교가 되네요 사나의 예쁜사진 이 위에는 피디님 엽사라서 사나의 예쁜사진이 맞네 사나의 예쁜사진 공개해야지 그리고 네 이런 정연이 엽사였구요 나 비행기 모드 했으니까 전화 올 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뭐였지 이거 맞아 나연이의 세렌디피티 하하하하 숙소에서 싸우겠네 배 아프겠다 음 제 엽사 다 뿌리는 걸 허락했어요 삐졌나봐 너무했나? 귀엽지 않았어요? 귀여웠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연이한테 한마디 하고 저는 이미 갈게요 미안해 고멘나사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거 아닌데 그냥 원수 여러분들이 네 엽사를 너무 궁금해하시길래 뿌렸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허락 맞고 뿌릴게 내 엽사 다 뿌려도 돼 사랑해 네 1분 고맙습니다 3분 아무리 천양 가정 확실하게